이선균 내사사 유출 수사 나선 경찰 눈가리고 아웅 안대 경찰이 배우 이선균씨의 마약 취약 혐의를 수사한 수사팀과 내사 사실을 보도한 언론사를 압수수색했다. 이 씨를 극한으로 몰고간 마녀사냥의 근원지가 경찰이라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. 하지만 경찰의 셀프수사가 얼마나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. 겉만 떠들썩하게 수사해놓고 스스로 면제부를 주는 식으로 끝내지 않을까 우려된다. 이 시사건을 수사했던 인천경찰청 마약 범죄 수사계를 22일 압수수색한 것은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다. 이곳의 수사를 의뢰한 기관이 바로 인천경찰청이라 한다. 인천경찰청이 직접 정보유출 경위를 조사하면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데 눈가리고 아웅하는 건 아니지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. 이 씨가 세상을 떠난 직후 김희중 인천경찰청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수사항 유출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. 수사 책임자가 수사정보 유출은 없다고 단정했는데 이제 와서 다른 청에 수사를 맡긴다 해서 공정하다고 볼 수 있겠는가. 윤익은 경찰청장도 경찰서가 잘못돼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데 동의하지 않는다며 수사팀 감싸기에 급급했다. 한술 더 떠 수사를 비공개로 진행했다면 그걸 용납하세요라며 책임을 언론에 돌리기도 했다. 경찰은 아무 잘못 없다는 것으로 들린다. 수뇌부가 이런 생각인데 경찰서로 수사기밀 유출 의혹을 제대로 밝혀낼 것이라고 기대할 국민이 얼마나 될까. 이 씨에 대한 경찰서는 경찰의 성과를 과시하거나 피의자를 아팠게 수사를 진척시키려는 전형적인 망신주기 수사였다. 경찰은 이 씨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감정 결과가 음성으로 나오는 등 물증이 전혀 없는데도 유흥업소 종업원의 진술에만 의존한 채 수사를 밀어붙였다. 이 씨가 3차 소환때 비공개를 요청했는데도 이를 묵설하고 세 번이나 포트라인에 서게 만들었다. 문화방송 PD수첩이 공개한 유흥업소 종업원의 피의자 신문조서에 따르면 2주 동안 총 11차례 조사에서 이 씨에 관한 조사는 7차례, 이 씨의 이름이 언급된 건 196회였다. 유명 연예인인 이 씨를 어떻게 했었는지 엮어보려는 의도가 느껴진다.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뒤 실적 경쟁에 내몰린 탓도 있을 것이다. 이런 경찰의 내사 유출을 수사하려면 경찰 수뇌부로부터 독립된 수사팀을 구성해야 한다. 이것이 국민 신뢰로들의 첫 번째 조건이다.